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입니다. 시, 옛사람과 놀다 공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북시인협회 김현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예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을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옛사람과 놀다 이것은 지역 예술인들의 시와 노래, 무용과 연극이 어우러진 공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돼 도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 예술계가 활기를 찾고 지역 예술인들과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자산입니다. 우리 도는 다양한 문화 예술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